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인천에서는 13일 오전 11시 기준 신규 확진자 19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는 3명입니다. 연수구 어린이집과 관련해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확진자는 63명으로 늘었습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미추홀구 가족 지인 모임과 서구 회사에서도 각각 1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인천 지역 확진자는 5,399명으로 집계됐으며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54%로 나타났습니다.